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희가 입시생이라고 할 때 자기가 만약에 입시를 공부하려고 해 또는 입시를 실패했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입시생이고 만약에 입시를 실패해서 다시 재수나 상수를 하게 됐어 그럼 역시 입시생이지. 입시생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기가 정확하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단 말이야 영어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한 아이들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야 이런 아이들이 보통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면 50점을 넘지 못한 아이들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전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조합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조합 조합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그쵸? 그럼 어떻습니까? 또 영어 점수가 보통 80점 밑에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전 단어도 좀 알고 있고 단어를 조합시키는 능력도 좀 됩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을 못 찾겠다 이런 아이들이 영어 85점의 영어 점수가 못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해석을 조합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단어도 안 해왔어 조합시키는 능력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럼 영어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다? 단어가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조합 능력을 배워.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단어도 해둬고 해둬도 되는 것 같아 하나 보게. 수능 당일날 이런 영어 단어가 옆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다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이 공부에 이거를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라고 해 왜? 난 단어를 외우기 싫으니까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요 입시에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공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공부와 해야만 하는 공부 다시 한번 뭐라고 하죠? 하고 싶은 공부와 해야만 하는 공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선생님이 지금 단어가 있죠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아주 쉬운 단어예요 그러면 쉬운 단어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하면 어려운 다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형의 위험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여기 보면은 레지던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하죠? 시작? 거주자 그러면은 자와 ENT가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봐보자 원래 동사형이 있었어요 자 가볼게요 한번 천천히 얘가 동사했던 뭡니까? 거주하다예요 거주하다 자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면 자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나만 쳐다보세요 그냥 나만 쳐다보세요 나만 쳐다보세요 그냥 나만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봐봐 여기 보시면 봐봐 프리가 들어갔어 프리는 다 알고 있죠 프리는 앞전이라는 뜻이죠 뭐라고 한다? 시작 앞전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자리야 사이드가 이제 면이잖아 사이드가 이제 면이잖아 앞자리야 따라해봐 시작 앞자리 앞자리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ENT 사람이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대통령 이런 뜻이죠 가장 앞자리 하는 사람 대통령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시작 거주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거주하다 거주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거주해야 될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쉬운 단어니까 자 의문점을 갖게 된다면 얘가 면이죠 면 네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요 그 자리에 눌러앉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 자리에 눌러앉다는 건 정착하다 이 뜻과 뭐가 시작 거주하다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야 나 그냥 여기야 눌러앉을래 내가 여기 눌러앉을래 뜻이 뭐 시작 거주하다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나오기에는 배경을 좀 이해해보자는 거죠 자 선생님 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어려운 단어 하나 가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럼 봐봐 이 앞에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냐면 베이비가 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가 영어로 뭐죠? 아기예요 아기 근데 여기에서 이게 빠집니다 빠졌어 빼볼게요 한번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바이가 돼요 어바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봐 속죄하다는 뜻입니다 잘 봐 영어 입고로 기독교 기독교 입고 영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들어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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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 대속 한다는 얘기 들어봤니 대속 하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야 옛날에 영어 입고로 기독교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베이비라는 단어에서 이게 빠지면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속죄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집중 들어갑니다 자 조금 더 조금만 한번 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철자 두 개는 강조가 됩니다 철자 두 개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강조 자 하나 물어볼게요 철자 두 개는 강조야 철자 두 개는 뭐라고 강조 그럼 우리를 위해 대속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봐 대수도원장 대수도원장 수도사들이 어디 가죠 속지하러 가는 거죠 여자들은 뭐야 수도승이 되고 남자는 수도사가 되죠 그러니까 동양의 계획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중이 되는 거야 알겠죠 속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시작 대수도 원래는 수도원장인데 철자가 두 개는 강조죠 그러니까 대수도원장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시기에서 알바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뭐냐면 핵심 어구를 잡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단어를 외우고 까먹어 단어를 외우고 까먹어 누구나 그럽니다 그럼 덜 까먹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단어가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입시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입시생이에요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입시생이에요 입시생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얘들아 입시를 한 번에 잘하는 방법 내가 만약에 입시를 실패했어 실패했죠 실패한 거 인정하시죠 실패를 했어 요번은 정말 잘하고 싶어 요번은 정말 잘하고 싶어 요번은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하셔도 돼요 모는 영어는 근데 되게 힘듭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시기에 몇 월? 1월, 2월, 3월, 4월, 5월에 해야만 하는 공부는 단어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 왜 이게 덜 힘드니까 그리고요 이걸 가리키는 또 선생님도 잘못됐어요 야 너는 말이야 단어만 알면 정말 머리가 좋아 금방금방 이해해 내가 보니까 너는 단어만 알면 정말 잘 거짓말하는 선생님입니다 거짓말하시고 있는 그분들 그래야지 얘기들이 잘 따라옵니까 자기도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내 말 듣는 게 이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내 상황을 내가 누가 탁 꼬집으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듣기 싫은 경우도 있고 아 자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웃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난 그랬어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그랬어 고치셔야 돼요 자 선생님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라고 써 시작 면 그쵸 면이라는 뜻 있는 거 알겠죠 사이드니까 그 어디에 앉아 시작 앞면 앞자리에 앉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대통령 거기에 두 번 나 여기 눌러 앉을래 뜻이 뭐가 돼 시작 거주하다 그 면에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거주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영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의 한글 뜻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접두어를 이용하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거를 제외하는 거 해피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언해피하니까 반대말이니까 해피의 반대말 불행한 이 정도의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거 제외하고는 그 단어를 딱 보자마자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잘 보세요 홍보를 할 때 만약에 이 영어 단어가 있어 근데 항말로 얘가 뭐냐면 복지래 알겠어 그러면은 단어를 분철하셔야 돼 그러면 복지라고 할 때 딱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되게 쉬운 단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wel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어 well well은 영어로 뭐야 시작 잘 그럼 복지니까 뭔가 잘 사는 거 관련돼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유출을 끄집어내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봐라 이제 가봐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럼 fair은 뭐냐 fair 자 갑니다 여기 봐봐 fair fair이 영어로 뭐냐면 요금이에요 따라해 봐요 요금 그러면은 복지와 요금은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 관련되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련되어 있죠 왜 복지라는 게 누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부자들이 증세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뭐야 시작 복지를 증가시키니까 얘가 뭐가 돼 요금 돈과 관련돼 있겠지 그렇지 그럼 잘 살기 위한 요금이 뭐가 될까 하나 둘 셋 복지가 되겠지 그렇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거와 비슷한 거는 well being이라는 것도 있고 다시 한 번 잘 살기 위해서 요금을 그럼 선생님 전 요금이란 단어를 또 몰라요 well 정도는 알겠어 well 요금이란 단어도 몰라요 그럼 또 외우는 방법이 있죠 요금이란 영어 단어는 fee 그 다음에 fair 그 다음에 charg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 봐봐 fee가 fee도 어려워 선생님 fee 어려워 그럼 이제 봐봐 요거 일단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단어가 익숙하면은요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따라해봐 fee fair charging 들어갑니다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하나 둘 셋 넷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하나 둘 셋 넷 fee fair charge 첫 번째 그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을 땐 익숙하게 단어를 외쳐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고 듣고 말하는 건 암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의 제일 원칙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fee는 어떻게 외우니까 콩물리시 하나만 잠깐 섞을게요 너희 주차하고 주차하고 주차비 내야 되잖아 근데 주차비 안 내고 도망가 그럼 fee 아저씨가 호르라기를 부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주차 주차 아저씨가 요금 안 내면 어떻게 부른다 하나 둘 셋 fee 이렇게 부릅니다 자 fee fair charge 세 번 하죠 시작 fee fair charge 그럼 이제 fee가 머리에 들어오면 fee가 나오면 fair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실과 바늘처럼 fee fair charge 시작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그럼 이제 다 이제 fair이 영어로 시작 요금 그래서 잘 살기 위한 요금이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복지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그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urba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an이 들어가면 형용사가 됩니다 물론 사람형도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korean이라고 했어 korean 우리가 알고 있죠 집중 내가 이제 여기도 뭐라고 했어 korean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줬지 그럼 봐봐 단어의 형태소를 외울 때는 이거와 비슷한 형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korean 그때 그거겠구나 얘가 영어로 도 시 의야 그러면은 얘가 형용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의가 되겠지 그치 잘 하나 볼게요 형용사란 말을 쓰면 우리나라 말로 의 적인 니은이 되는 거야 따라해 봐 의적인 니은 그럼 얘들아 얘는 뭐야 도시 의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넌 너무 도시적인 남자 이런 얘기 들어보지 도시적인 남자 어때요 매력 있습니까 매력 있습니다 저도 도시적인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갑니다 도시적인 도시적인도 되죠 그쵸 그럼 하나 볼게 나만 쳐다봐 그럼 얘가 도시가 되겠네 그치 그잖아 이렇게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봐봐 나만 쳐다봐 이렇게 들어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b는 뭡니까 b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들이 오해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묵음이 될 때가 있어요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얘 묵음입니다 얘 묵음입니다 얘 묵음입니다 동사에 어떤 단어에다 b가 들어가면 b가 많이 묵음이 돼 얘도 원래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붙어서 발음을 생겼어 그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얘가 도시라는 뜻이 있어 그럼 봐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형용사거든 그럼 얘도 의겠지 근데 알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도시의 반대말이 돼 그럼 뭐가 될까 하나 둘 셋 시고르라는 뜻을 갖게 돼 그럼 아주 쉬운 단어에도 나오게 된 원칙이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잠깐 지울게요 이거 안 지울게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잘 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뺍니다 이 따라해봐 이거 이거 봐 우랄산맥의 우랄이에요 우랄산맥의 우랄이라고 자 얘들아 하나 볼게 자 듣기만 하세요 우랄산맥이라고 할 때 왜 우랄산맥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제 폰을 한번 들어보세요 폰 자 폰 있지 폰 다 꺼내봐 오늘 철시간이야 폰 꺼내봐 오늘 선생님이 아셔야 될게 나가는 거 양해 아주 천천히 하는 거야 철시간이니까 UR을 찾아봐 UR 빨리 폰을 끌고 단어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 UR 찾았어? UR만 찾아봐 UR 네이버에 나올 거야? 아니면 사전에 있다? 뭐라고 나와 있니? 이런 거 있니? 고대 도시라고 나와 있니? 있어? 없어? 있지? 고대 도시야 고대 도시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도시 으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들어갔으니까 시작 시골 으가 되겠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선생님 그럼 UR라는 영어 단어가 고대 도시인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든 게 UR 삼맥이다 UR 삼맥 그럼 왜 UR 삼맥이라고 했을까? 그 UR라는 영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지 야 태백 삼맥은 뭐야? 태백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야 태백 삼맥이라고 몰라? 알고 있지? 태백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옛날부터 뭔가 있었던 거야 저기 UR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걔를 기점으로 뭐가 있어? UR 삼맥이라고 하자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자 UR라는 도시 따라해 봐 시작 UR 삼맥이 알긴 알어? UR 삼맥? 됐어? 그럼 대답해 봐 하나 집중 집중 그랬더니 아주 쉬운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갑니다 이제 가봐 이걸 확장시킬게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선생님 봐봐 갑니다 봐봐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이걸 끊습니다 써끈이 써비 영어로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 있어 지하철을 영어로 무슨 way라고 하니? 하나 둘 셋 subway 그치 그러면 도시인데 도시 아래야 도시 아래야 얘를 뭐라고 하지? 하나 둘 셋 시골은 아니고 교 외 의 이런 뜻이야 시골은 아니고 그럼 봐봐 나만 쳐다봐 너희가 보통 단어와 관련된 공부는 어? 이걸 안다는 전자에 이렇게 적도가 들어가면 뜻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원시적인 단어 강의라고 해 아주 원시적인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잡스러운 강사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뭐를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 둘 셋 어근 그래서 내 강의가 대한민국 1등인 거야 내가 1등이고 잘 봐 여기 이제 끄집어내 이제 봐 B가 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그치? 자 하나 물어볼게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원칙을 알았어 A에는 뭐라고 했어? 하나 둘 셋 사랑 내 말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 그럼 어떤 게 사람이 어떤 게 여자냐면 이게 여자잖아 그치? 따라해봐 자궁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궁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시작 여자 이해될 수 있겠니?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무덤 얘가 무덤이야 그럼 봐보자 느낌 살려줄게 무덤 어떻게 생겼니? 해봐 무덤 이렇게 생겼지? 그치? 잘 봐 그럼 철자를 비교해봐 W가 뭐로 바뀌었어? T로 바뀌었지? 무덤 어떻게 생겼어? 자궁 이렇게 생겼지? 사람이 얘는 뭐가 돼? 태어난 곳이고 얘는 사람이 뭐야? 죽은 곳이지 이걸 의미적 단어라고 해 나만 쳐다봐세요 철자 하나로 뜻이 바뀌는 경우에 저기 봐봐 잘 봐 우리나라 말에 나야 그치? 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남이지 그럼 다른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른 말이 되지 여기서 요게 바꿀게 그럼 뭐가 돼? 하나 둘 셋 님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야 영어에도 똑같이 언어 유희가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집중 자 여러분 남이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뭐가 돼? 넘 남과 넘은 같은 거지 우리가 넘인가? 그럼 강조가 될 수 있지 사투리를 쓰므로써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생성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생성 원리는 뭐냐면 단어의 어근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 자 선생님 봐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사람이 뭐가 돼? 시작 태어난 곳 그럼 얘를 외웠어 자 티가 들어갔어 얘는 뭐가 돼? 시작 무덤 자 우리 콩글릿이 약간 섞으면 좀 헷갈릴까봐 이거는 이해 되잖아 그치? 뭐가 있는 사람이 여자야 하나 둘 셋 자궁 그쵸?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냐면 이렇게 내가 뭐 해줬을까? 이거 시작 십자가 비석 십자가 비석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무덤 아주 쉬운 단어인데도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 나만 쳐다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따라해봐 얘는 뭐지? 얘는 사지라고 해요 사지 사지가 뭐야? 팔 다리 사지 그럼 봐라 이 단어의 어려운 단어가 쉬운 단어 이 단어의 현대어가 뭐냐면 지금 나온 단어 중에서 혹시 이 단어 아니? 레인이라고? 철자 비슷하지 그치? 여기 봐봐 여기 I가 뭐로 바뀐 것 뿐이야 하나 둘 셋 A로 바뀌었지 그치? 잘 들어 영어의 발음 사운드 변형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단어의 현대가 A E O O Y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 I A E O 이걸 모음 변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I와 A는 바뀔 수가 있는 거야 I와 A는 그럼 봐라 레임을 몰라서 저는 레임도 몰라요 그럼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여기서 이제 브레임을 한번 가보자 브레임 브레임은 아니? 얘가 영어로 뭐야? 비난하다 셋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비난하다 이거 봐봐 비난하다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간 거야? B 들어갔지? 얘는 무슨 뜻이냐? 전름발이야 왜 그럴까? 연관성을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하는 욕 중에서 이런 욕 있는 거 알아? 죄송합니다 인강당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병신이란 말 알죠 야 병신아 그럼 병신이 뭡니까? 시작 전름발이한테 하는 소리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전름발이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비난하다 누굴 비난했어? 하나 둘 셋 전름발이를 비난한 거야 전름발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상한 거야? 시작 사치 팔다리가 이상한 거죠 그게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이제 봐봐 이 B를 바꿉니다 뭐로? 이렇게 그럼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전름발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언어 유의죠 철자가 바뀌면 그 뜻이 강조될 수가 있고 그 뜻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어의 행성 원림이에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해봐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나 돈 필요 없어 새끼야 이런 말을 하는 애는 돈이 필요한 애예요 언어 유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돈 필요 없다고? 얘 정말 돈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아빠가 싫어 아빠에 대한 싫은 마음이 있지만 아빠에 대한 애증도 있는 애입니다 그런 언어의 유의가 단어 속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oy, Girl, Desk, Sky, Door, Father, Mother로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가르친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기존의 강사님 저는요 되게 쉽게 뺍니다 자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앞에 앉는 사람을 뭐라 그래? 프레지던트 하나, 둘, 셋 대통령 대통령 난 거기에 그냥 앉아있을래? 리자이드 뜨심어 가자 시작 거주하다 얘는 사람이죠 뭐라 그래? 시작 거주자 애기야 애기야 애기를 남으로서 뭐한다? 하나, 둘 요구파자 얘를 뭐라 한다? 하나, 둘, 셋 속죄하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사람 철자 두 개는 강조니까 뭐라 그래? 시작 대수도원장 이렇게 내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도망가면 Fee 불러 이거 뭐라 한다? 하나, 둘, 셋 요금 그럼 해봐라 Welfar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잘 살려고 요금 내는 걸 뭐라 한다? 시작 복지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Urban 얘가 영어로 뭐라 한다? 하나, 둘, 셋 도시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뜻이 바뀐 거죠 도시의 반대말 뭐라 그래? 시작 시골의 교회 아래야 그럼 시골은 아니고 뭐라 한다? 시작 교 외 의 이런 뜻이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봐 얘가 어떤 사람이 여라고 했어? 하나, 둘, 셋 자궁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십자가 있어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무덤 무덤 잘 봐 얘가 비나지 얘가 뭐라고 했어? 하나, 둘, 셋 전름바리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팔다리라고 해도 되고 사지 라고 해도 되고 팔다리 팔다리 사지 얘도 영어로 뭐야? 봐봐 얘가 지금 요렇게가 요렇게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가 돼? 얘도 하나, 둘, 셋 전름바리 이거 언어 유의입니다 이런 게 다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걸 언어 유의라고 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봐봐요 레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레전 레전이 영어로 뭡니까? 시작 지역이에요 자, 선생님 저는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 단어와 비슷한 영어 단어 혹시 존이라는 영어 단어 아십니까? 존 존이 영어로 뭐야? 지역 발음이 비슷하죠? 존 레전 존 레전 영어는 구전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구전되면서 구전 그럼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보면 봐봐 religion이죠 얘가 영어로 뭡니까? 하나, 둘, 셋 지역 그럼 정반대의 뜻입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얘가 지역이고 얘는 종교인데 이게 정반대의 뜻일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요 동양이 기독교였습니까? 동양 지역의 종교는 뭡니까? 유교나 불교입니다 그러면 아랍 지역의 종교는 뭡니까? 무슬림이죠 그러니까는 단어가 확장된 것 뿐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역이 먼저 있었습니까? 종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지역이 먼저 있었겠죠 그럼 그 지역에 따라 철자가 늘어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하나, 둘, 셋 종교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가 봐봐 이렇게 바꿀까요? i가 y로 바뀔 수 있죠 i의 e, u, u, y o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종교에 우리가 뭐합니까? 시작 의지, 의존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는 단어의 생성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단어의 생성 원리가 그 생성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 가리킨다는 거예요 단어는요 boy, girl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boy, girl은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단어 school hi mother, father family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럼 남은 다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감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decoration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한다고 그래? deco한다는 얘기 들어보죠 deco 그치? 이게 장식이야 뭐라고 한다? 시작 장식 장식이 됐습니까? 장식이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단어 두 개를 외우려고 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해죠? 자, 선생님 보세요 일단은 원래는 원래는 현이란 현이란 영어 단어가 명사형이겠죠 그 먼트가 명사형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전미연이가 의미가 없겠죠 그치? 포인트 잘 보세요 봐봐 철저히 잠가 봐봐 de도 어원이 없습니다 얘는 포인트가 얘예요 봐라 나만 쳐다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추가됐죠? 안 보여요? 어떤 단어가 추가됐죠? o, o, r, r n이 추가됐죠? a, a 여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얘가 장식하답니다 그러면 봐봐 얘하고 얘를 잘 보세요 a, d는 또 접도하죠 그러면 o, o, r, r, n, n 뭐가 빠졌습니까? a가 빠진 거죠 그러면 얘가 장식하다고요? 여기까지가 장식하다예요 명사형은 뭐가 돼? 장식이 되고 그럼 잘 보세요 갑니다 이거의 동사형은 뭐야? 배경으로 온 단어예요 고대 편입 영화에 다 틀렸던 애들이야 이 단어 안에 하나도 없어요 무지껏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장식하답니다 그 다음 얘는 쉬워요 얘는 좀 쉬운다 얘는 장식하다예요 꿈이다 이거의 동사형은 뭐죠? 자리가 없던 이쪽에 decorate죠 장식하다죠 그럼 포인트는 뭐였더니 얘였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근을 찾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럴 거야 뭐 찾아 이럴 거야 찾아보실 거야 느낌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해되죠? 너무 쉽죠? 자 들어갑니다 AD는 우리가 AD니까 더하다란 말이야 이런 장식품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장식하다 장식하다 이해됩니까? 어 잘 봐요 눈으로 보세요 단어 공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 철자가 기억이 왜 철자가 기억이 안 날까요? 왜 철자가 기억이 안 날까요? 철자를 기억나게 하는 기준점의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으셔 어 일단 데코레이션 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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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남아 쳐다봐 집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발음 따라해 컴포넌트 컴포넌트 이 ENT가 들어가서 사람이나 매개체가 돼요 요게 우리나라 말로는 구성요소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구성요소 그럼 봐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구성하다 이게 구성하다 그리고 그걸 이걸 뭐라고 한다 구성 뭐라고 한다 시작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S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봐봐 뭐로 바뀌었어? N으로 바뀌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가리킬 거예요 바뀌는 것들은 이걸 알아야지 뭘 아냐면 듣기만 해 아포즈 아포넌트 이런 단어로 외울 수가 있어요 편하게 S E가 N으로 바뀐 거야 알겠지?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캄포즈가 구성하다 그럼 이것도 아주 쉬운 단어인데 왜 구성하다 할까요? 자 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포즈라고 할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뜻이 있냐면 포즈라는 뜻이야 포즈 포즈를 취하다 그런데 이 포즈라는 단어가 확장되면 확장되면 포지션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포지션은 영어로 뭐죠? 시작 지위나 위치가 되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연관성을 자기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군대 갔다 왔습니까? 군대 다녀왔어요? 패드님 군대 갔다 왔죠 자 담배를 피웁니다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고 전 재현 연기를 잘합니다 집에서 연습합니다 누가 병장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병장일 것 같아요 병장이 뭔지 알지 병장은 병장 이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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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가 연기한 사람이 이등병이야 나중에 연기한 사람이 이등병이야 앞에 그렇죠 그 사람의 포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확장어로 그럼 애들 하나 볼게 지위나 위치라고 할 때는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야 그냥 얘기할게 야 지위가 있지 그런 밥을 먹냐 그랬어 그럼 내가 그때가 높은 지위라는 말을 안 썼죠 그냥 야 내가 지위가 있지 내가 그런 애들이랑 뭐냐 그럼 내가 난 높은 지위인데 그런 애들 높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단원수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너의 눈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어 이때 눈이라고 앞에 내가 너의 눈은 예쁜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아도 너의 눈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별 속의 의미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치 이런 걸 잘해야지 그걸 잘하는 거다 어?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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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이게 지위 위치겠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거 지위야 위치야 지금 지위야 위치로 쓰였어 CO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입니다 너의 무슨 무슨 닷컴이라고 들었지 회사 회사에는 한 명이 있어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야 회사에는 그럼 잘 봐 이게 복수인데 그러면 박지성 좀 지위 위치 있어 없어 기성용 이청용 김신욱 요즘 많이 올랐어 그래도 김신욱 그 다음 누가 있을까 어? 그 다음에 누구 있을까 우리 뭐 그 다음에 손흥민 어? 손흥민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 여러 명이 모였어 대표팀을 뭐하니 하나 둘 셋 구성하다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 하나 뭐라고 그래 시작 요소 맞지 그럼 선생님 봐봐 지금 단어를 보시면 이거 쉬운 단어야 엄청 엄청 어려운 단어야 쉬운 단어야 엄청 어려운 단어야 쉬운 단어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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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단어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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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단어야 그런데 누구나 안기할 수 있어요 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강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까치 말해 이건 어려운 단어야 이건 고난도 단어야 그거의 기준이 뭡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 어렵고 외우기 어려우면 어려운 단어죠 당연히 아무리 어렵고 단어가 길어도 내가 많이 보고 쓰면 쉬운 단어입니다 리프리지 레이터 냉장고란 단어예요 철저히 길어요 그런데 많이 쓰니까 아이들은 좀 쉽습니다 따라요 메가스터디 철저히 길어요 메가스터디 철저히 아홉 개나 돼 많이 쓰니까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얘들아 시골 삼골 소년한테 시골 삼골도 메가스터디는 아닌데 하여튼 모르는 아주 시골시골시골 삼골 소년한테 메가스터디라는 단어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내가 외우기 쉬우면 쉬운 단어야 맞습니까?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선생님이 잡아주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보세요 자 남아오셔봐 자 단어암기법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어암기법 뭐냐면 확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확장 그런데 확장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근 확장이 되게 중요해요 접두어와 접미어를 이용한 그런 확장은요 가장 초급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초급 강사들 해피의 반대말이 언해피 서비 들어가서 뭐가 돼? 아래 이런 건 다 초급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근 확장을 하셔야 돼요 어근 확장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단어를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단어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어근 확장법을 통해가지고 단어를 암기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병신기법이라고 병신기법 자 요금 안 내고 도망가 자 수야씨가 뭐 불러 하나 둘 셋 삐익 삐가 영어로 뭐야 시작 요금 이런 건 내가 병신기법이라고 그냥 병신기법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기분전환 살아나서 약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이렇게 하고 큰 확장과 어근을 통한 기준점을 통해가지고 단어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집중시킵니다 한번 가볼게요 포즈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좀 지위가 있는 사람 여러 명이 모여서 뭐한다 하나 둘 셋 구성하다 얘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요소 요소 옆으로 갑니다 decorate 이 정도는 알고 있죠 decoration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장식 그 다음에 ornament 얘가 영어로 뭐야 장식 onna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장식하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adornment 얘도 영어로 뭐야 시작 장식 얘는 뭐야 시작 장식하다 adorn 됐습니까? 콩글리시 들어갈까요? 우리 장식하려면 집에 뭐가 필요해? 돈 ad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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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알겠죠? 가볍게 하는 거 포인트는 뭐야? orna예요 이걸 갖고 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빠졌어? 시작 n 여기는 뭐가 빠졌어? 시작 a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혹시 자기가 올모르 제품이라고 손 더 봐 올모르 제품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가야 돼요 야 존이 영어로 뭐야? 지역 region도 영어로 뭐야? 지역 religion은 뭐라고 해서 지역에 따른 뭐가 돼? 종교 종교의 rely on 의지? 의존하다 옆으로 갑니다 우 우가 고대도시라고 그랬지 그렇지? 찾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뭡니까?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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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라고 한다? 시작 도시의 루가 들어갔어? 시작 룰럴 뭐가 돼? 시골의 콩글리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시골에 룰러 가죠? 룰루랄라 룰럴 룰럴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볼게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훗날 이렇게 외우는 단어 방식이 여러분들의 등에 칼을 꽂아요 대학 가서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절대로 못 외우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도시 뒤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교회의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 여자야? 하나 둘 셋 자궁 W가 T로 바뀌면서 십자가 하나 둘 셋 무덤 얘는 뭐라고 한다? 자 어려워 브레임이 영어로 뭐야? 비나하다 누굴 비난해 시작 절름바리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라고 하자? 하나 둘 셋 사지 팔다리 얘는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절름바리 사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알겠지? 절름바리 옆으로 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잘 사는 걸 뭐라고 한다? 복지 피피얼 차지 시작 피피얼 차지 피피얼 차지 피피얼 차지 뭐가 된다? 하나 둘 셋 요금 옆으로 갑니다 앞에 앉는 자리 뭐가 돼? 시작 대통령 나 거기 눌러 앉을래 뜻이 뭐가 돼? 두 번이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시작 거주하다 얘는 영어로 뭐해? 거주자 베이비에서 나온다는 어바이 뜻이 뭐가 돼? 속죄하다 속죄하는 사람 물어본다 시작 대수도원장 됐습니까? 봐 누구나 암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암기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볼까? 자 집중 일단은 아주 쉬운 거야 단어는 원래 의식주로 확정했대 의식주로 나왔어 단어가 왜냐? 언어가 나오려고 의식주가 됐을 거 아니야 밥주 이런 것부터 체크했을 거 아니야 야 꼬마 아이들이 아주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이 나 컴퓨터 사용하는 법을 알켜줘 엄마한테 그럴까? 아니죠 밥 밥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는 의식주에서 나왔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냐면 야 의식주가 해결됐어 그럼 뭐가 관심이 있을 거 같아? 따라해 봐 성 성 남녀 성 문제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뭘까? 종교 종교 그러면 기본적인 단어는 어근은 의식주 성 종교가 나왔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시작 기준점으로 뽑아내는 거야 자 나만 쳐다봐 그러면 이렇게 왜요? 이게 좋아 선생님 도와줄 거야 미라클 단어 필수인 종합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집중 나만 쳐다봐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저는 이 단어 의식주에 나와있는 베이비도 모르겠어요 아까 치면 Fee Fair 찾아서 Fair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익숙해지는 게 좋아해 뭐야? 발음 발음으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한답니다 왜? 많이 듣는 건 쉬운 거야 많이 듣는 건 쉬운 거라고 내 말 이해 많이 듣지 못하면 어려운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뭐냐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내가 수업 시간에 또는 계속 말을 하거든? 같이 그냥 발음해봐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하나 둘 셋 넷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물론 내 수업에서 이제 MP3로 만들어놔 MP3 듣고 다니면 돼 MP3에서 내가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Fee Fair Charge 이러니까 자 나만 쳐다봐 집중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어의학습법 생각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한글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어근을 잡는 쓸까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거 미라클 단어 필수엔 종합 여러분도 배우게 되는 것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근데 이 단어를 몰라 그럼 뭐해라 시작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영어 단어를 이건 이 단어를 몰라 어? 그러면 익숙해져야 돼 그럼 영어 단어를 적어 그런데 한글을 적지 마 그럼 뭐해요? 영어 단어를 보고 그냥 영어로만 읽으면 되겠다 아 일단 영어로 익숙해지고 나서 그러면 한글로 그 다음에 적어봐야 돼 그러면 좀 더 쉽게 단어를 함께할 수 있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자 어휘학습법 어렵지 않습니다 확장과 익숙함이 두 가지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해야만 하는 공부가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은 뭘 해야 된다? 시작 하고 싶은 공부하면 안 돼 영어 있고 한글 단어 영어 있고 여기 단어 막 적혀져 있고 단어 보면서 해석되고 이거는 뭐야? 하고 싶은 공부야 대학 가서 해야 돼 입시에서는 뭐가 돼? 영어 지물만 나오니까 뭐가 돼? 시작 해야만 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뭐야?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은 어디까지? 시작 어휘학습기 수학은 개념학습 영어는 어휘학습기 영어는 어휘학습기 알겠지? 차렷 평년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적 한글자막 by 한효정